안녕하세요 북성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 읽어서 그 농민 봉기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저번에 이제 제가 초조 관련된 내용을 좀 진행을 했죠 그 다음 그 달력부터 이제 강도 가겠습니다 어 147페이지 세번째 달력부터 이제 볼게요 자 이러한 농민 봉기는 이미 중앙정부의 위적이 지방까지 파급되지 못하고 각지에서 호족이 자립하고 있었던 현실 위에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지방 호족들 사이에 이들 초족을 이용하여 그 세력을 학대하려는 자가 생겼다 그 대표적인 것이 상주의 근거를 하여 일어난 원종 예노이며 그 후 북원의 양길 그 다음에 죽주의 기현 그 다음에 완산주의 이제 건원 그리고 양길의 부하였던 궁예 이렇게 이제 일어났다 자 이들 반란군은 각지의 농민 봉기를 이용해 세력 확대하여 궁웅할거 형세를 이루었다 자 이들 반란군 중에 정권을 수입하는 단계까지 이룬 것은 건원과 궁예였다 자 건원은 원래 상주 지방의 농민 아들이었는데 상주라는 건 오늘날 이제 경상북도 지역이죠 예 그래서 이제 신라군에 들어가서 서남의 방면에 비장이 되었는데 각지의 반란이 일어나자 자기 예아의 군대를 이끌고 자립해요 무진주를 취하고 오늘날 무진주는 여기 강주에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완산주 전주까지 올라가서 후백제를 건국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후백제라는 것은 백제를 얘기하는 거죠 예 백제 그래서 백제라고 이제 하고 후에 이제 학자들이 전주의 종전의 백제와 구별하기 위해 후백제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요거는 백제를 유민들을 바탕으로 한 거야 그 지역 자체가 전라도 일대가 백제 세력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백제 유민 세력도에 끌어다가 날을 세웠기 때문에 그 당시 고콜 백제 후백제라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궁예는 신라의 왕자로서 일찍이 중이 되었는데 자 여기 보면 삼국사기에 보면 이 궁예가 신라의 왕자이긴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재계승 과정에서 태어나자마자 쫓겨났죠 그래서 이제 유모에 의해서 길러졌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도망가는 과정에서 눈에 찔러가지고 유모에 눈에 찔러가지고 한쪽이 신명을 냈죠 그래서 옛군으로 이제 지냈죠 그러다가 이제 일찍이 중이 되었는데 각지의 반란이 나가자 양길이 부과가 되었다가 오히려 양길을 넘어뜨리고 송악을 근거해서 후 고구려를 세웠다 자 이 고구려는 고려 고구려의 이제 고구려를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초창기 때는 이제 그 당시 건국할 때 고구려의 유민세율대를 바탕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수도가 초기 때 수도가 송악이었거든요 송악이라고 이제 알 수 있듯이 그 당시 이제 그 폐강진세율들 폐서 출신들의 도움을 받아갖고 그 당시 국가를 이뤘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세율들이 왕건이죠 자 이때 이제 권원과 궁예가 백제와 고구려 부흥을 포방하여 국호를 각각 후백제와 후 고구려 또는 그 후 고려라고 칭하였다 자 칭한 거는 그 백제 고구려고 후와 후는 후에 붙은 건 나중에 이제 이제 그렇게 평가한 거고요 전라도와 이제 충청도 백제 유민과 경기도 강원 그리고 이북지역의 고구려 유민에 대한 신라정부의 차별대우에 비롯한 반감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자 이에 이제 신라와 후백제 후 고려의 후상국이 정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자 여기 이제 권원부터 등장하는데요 권원은 그 후 이제 서남지방 각지에서 호응을 얻어 전라도와 충청도 남도를 충청남도 대부분을 점유하고 구백의 정식 후 백제왕국을 칭하면서 간직을 설치하고 국가의 체제를 갖추었다 자 백제는 예전부터 이제 바닷길 통해서 남조와 교류됐죠 이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당시 이제 권원은 바닷길 통해서 그 당시 이제 남쪽지역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올해 19시대였으니까 그 남중국에 5월이라는 국가가 있었어요 5월과 이렇게 교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5월도 교류했고 기록에 보면 일본과도 교류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 여기 밑에 보면 5월에 사신을 보내고 일본과 교통하는 등 8번은 외교활동을 전개하면서 신라에 대한 공격을 서둘렸다 그래서 이제 신라하고 이제 계속 이제 신라 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30 말기 때 7세기 때 백제가 신라 공격하는 그런 그 뭐냐면 뭐냐면 상황이 다시 이제 이때도 연출이 되어 그래서 901년에 대하성 이 대하성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경주로 가는 이게 길목이죠 그래서 이제 대하성을 공격하고 계속하여 신라의 여러 성을 뺏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제 927년 네 그 전에 이제 대하성을 이제 함락을 했죠 신라 이제 서울까지 쳐서가 경혜왕을 죽이고요 그리고 재물보호를 약탈하는 등 무자비한 공락을 감행했다 자 이 경혜왕을 이제 살해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신라의 호족들과 백성들의 지지를 상실했다고 되죠 네 그래서 경혜왕인데 이 경혜왕을 죽이고 나서 세훈이가 이제 경수왕이죠 그래서 이 경수왕이 자기 말을 잘 듣고 생각했지만 곧바로 이제 누구한테 붙어요 왕권한테 붙죠 네 자 하여튼 그렇게 했고 자 그 다음에 궁혜도 계속 볼게요 궁혜는 이제 국호를 마진으로 곤쳤어요 연호를 또 그 무태로 이제 정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이제 그 뭐 그 간직들을 만들었죠 네 간청들 간평성 광부 대룡부 등등등 내봉성 등등인데 이런 이제 간직들 궁혜가 만든 이제 간직들이 후에 이제 고려시대 때 초기 때 간직에 영향을 주죠 네 자 정비된 정보관계를 마련했는데 최고 정보기관은 강평성으로 그 장관을 강치나 또는 시준이라고 이제 했다 자 이름의 도읍을 철원으로 옮기고 연호를 성채로 곤쳤으며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국호를 태봉으로 하고 연호를 수동반세로 했다 자 이렇게 이제 국내는 국호가 이제 계속 바뀌거든요 네 그래갖고 뭐 처음에는 후고구려를 했다가 그다가 이제 마진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태봉으로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약간 이제 궁혜 정권이 상당히 좀 약간 불안전했다라는 걸 좀 반영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자 궁혜도 이제 중국에 여러 번 사신을 보내서 신성관계를 맺었으며 신라에 대해서 침략을 계속했고 후빙지 배우인 전라남도 서해안에 수십여 개의 군현을 점령하는 등 그 세역이 강대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나주 전투 관련되었죠 나주는 이제 여러분들 전라남도 여기 이쪽에 있던 세역대인데 요게 고구려가 여기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상세역하고 연대해서 나주의 해상세역대 연대해서 왕건이 나주 전투를 이끄면서 그 지역을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후빙지에 입점할 때는 양쪽으로부터 이제 적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병력을 두 군데 분산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전략적으로도 상당히 큰 손실이 있게 돼요 예 그래서 이 영성관의 해상세역과 결합된 왕건이 후빙지의 군을 물리치고 나주 일대에 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보시면 되고 후빙지의 배우의 근거지를 마련했다 라는 의미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이제 그 뭐냐면 후빙지하고 후 고구전 뒤에 왕건하고 어떤 전투 관련된 내용이 두 번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정리하고 이제 좀 넘어갈게요 자 먼저 앞에 언급한 나주 전투가 910년에 있었죠 예 그 다음에 조물군 전투라고 해서 924년에 있었던 전투인데요 이때는 이제 그 권건이 바뀌어서 후 고구려가 아니라 이제 고려였죠 그러니까 마진이 아니라 이제 고려로 이렇게 넘어갔던 시기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있고 여기에 눈여 볼 게 공상 전투에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앞에서 말하자면 후 백제가 경애왕을 공격했잖아요 권원이 그래서 이제 경애왕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공산에서 후 백제군과 싸웠지만 권원이 승리한 전투야 그래서 이 전투에서 후 백제의 패권을 장악했는데 자 그 과정에서 이 공산 전투에서 왕권이 위기에 치우자 치우자 왕권이 이제 왕권이 이제 왕권이 한다 왕권이 위기에 치하니까 위기에 처해지니까 그 당시 고려의 신승현 장군이 왕권의 복장을 하고 대신 죽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 전투에서 여덟 명의 공신이 죽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후에 이 공산을 팔공산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이제 대구에 가보면 팔공산이 있어요 팔공산 팔공산에 보면 그 당시 이제 그 왕권이 이제 도망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남긴 흔적들이 지명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팔공산 전투 되게 유명하죠 공산 전투 자 하여튼 결과는 후 백제가 패권을 장악했지만 이 왕권이 신라를 도와주면서 신라를 따였던 호족들과 이제 그 백성들이 왕권을 믿게 되죠 예 그래서 왕권이 신라의 민심을 얻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산 전투 이후에 한동안 이제 패권을 있던 왕권이 고창 전투에서 마련하죠 고창 전투에서 패권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데 그때 고창 전투에서 지방 호족들의 도움을 받아요 이들은 이들은 삼태사라고 나중에 종춘을 해주는데 고창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공산 전투 이후에 세력이 약화된 고려가 역전 회복했다 신라 동해안 지역을 영향력을 회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창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나중에 안건이 이 지역을 이제 전투를 통해서 동쪽을 안정시켰다 그래서 안동이라는 이름을 부여하죠 그래서 지금은 안동이라고 해요 안동 그 다음 운주선 전투가 934년에 일어났는데요 왕권에게 매국선주 공직이 기부를 하니까 이에 반발해서 권원이 공격을 했는데 이 왕권이 승리한 전투가 이 뭐냐면 운주전투죠 그래서 이제 운주선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그 다음에 충청남도죠 충청권 지역의 일대의 호족들이 왕권에게 항복을 해요 그리고 이제 후빙지 안에서 내분이 발생되죠 강경파하고 온건파가 이제 대립하는데 강경파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이제 고려와 싸우자 온건파는 이미 졌으니까 고려하고 항복하자 이런 내용이야 강경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검든 형제들이 있고 온건파는 권원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에 대립하다가 아들들이 쿠데타를 익혀서 권원을 유폐시키죠 금산사 유폐시키잖아요 그래서 권원이 이제 뭐냐면 도망쳐 나와서 왕권하고 이렇게 왕권에게 달려붙죠 그래서 왕권하고 권원이 뭐냐면 심합쳐서 그 당시 자기 아들들하고 이제 신검이랑 자기 아들들하고 싸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신검이 패배한 이후에 항산에서 왕권에게 항복하죠 이때 그 신검 세력들이 결정적 패배한 전투가 1,2천 전투가 있어요 1,2천 전투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 나주 전투하고 봉산 전투 보창 전투 1,2천 전투 이 가정들 이 순서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보면요 자 어 이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이란 후상국의 정립으로 신라는 다만 왕경 부근에 경상도 일대만 지배할 따름이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것마저 위협을 받기에 이뤘다 궁예 태봉은 918년 왕근에 의해서 고려로 교체됐는데 927년에 권원이 대군을 이끌고 신라의 서울을 습격하여 경의왕을 죽이고 대신 경수왕을 세운 후 돌아간 사건이 일어날 때 고려 태료는 사신을 보내서 신라왕을 이루어 동시에 신의 군대를 이끌고 후백제군을 공산으로 요격하였다 여기서 비록 고려군이 피했지만 이를 계기로 고려와 신라는 친성관을 맺게 되었고 931년에 신라의 경수왕을 초중으로 고려 태주가 직접 신라의 서울을 방문하기 이뤘다 그래서 이제 신라를 따렸던 많은 백성들과 호족들이 고려에 붙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자 마침내 신라는 935년에 요게 많이 또 생략됐죠 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보면 공산전투도 나오고 공산전투 이후에 고창전투라든지 그 다음에 운주성전투라든지 자 일리천전투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요 그래서 많이 생각되는데 하여튼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경성해보니까 전략적으로 볼 때 더이상 나라를 유지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때 이제 그 나라를 고려에 바쳤죠 그래서 이제 신라는 더이상 국가를 보존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또한 신라는 적들인 후백제 안팎이 신라의 귀족들에 커다란 위협이 되었을 것이다 자 군신의 결정에 따라 신라가 고려에 합병하면서 신라의 역사는 막을 내게 됐다 자 그리고 이듬해 앞에 얘기한 것처럼 후백제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면서 고려에 병합되니 이로써 후상국의 재통일이 이륙 후상국의 재통일이 이륙되었던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후상국의 통일의 의의를 보면 민족 문화의 토대는 만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 호적 세력들이 정치 참여에서 확대됐죠 예전에는 주로 골품제안에 경주의 김시 세력들이 권력을 돕단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세력들이 소외되고 특히 지방 세력들 호적 세력들이 소외되다 보니까 노마처럼 지방 세력들이 중앙의 권력에 참여하는 것이 완전히 공세됐죠 차라리 독립을 하자 라면서 독립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 신라의 멸망 원인이 되는데 고려 같은 경우에는 신라보다 지배층의 폭이 더 확대돼요 다양한 세력들을 정치에 참여하게 됐다 이거는 고려가 권고하는 과정에서 호력 세력들과 같이 연합해서 세력을 국가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선종을 볼게요 그래서 이제 사상계의 변화는 신라 말기 때 여러 이제 사상계의 변화들을 얘기하는 건데 신라 말기 때는 유교라든지 선종이라든지 풍수지이설 이런 등등이 대표적인 건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공통대 특징은 반신라적인 특징이 있어요 반신라죠 선종, 유교, 풍수지이설 등등등이 반신라적인 성향을 띄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이제 살펴볼 곳이 이제 선종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선종은 이제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나라 도입 시기에는 통일신라 전후로 해갖고 도입됐다고 해요 아마 중대 정도에 도입은 했다고 이제 되는데 이게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어 그 후대 때죠 후대 예 그래서 이제 도이의 가지산파를 이제 시작으로 마지막 이염의 순위산파까지 구산이 설립되죠 그래서 이제 설립 주체들이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는데 선종은 뭐 다양한 세력들이 이제 뭐냐면 설립을 했어요 구산들을 보면 육두폰 세력도 있고 그 다음에 진골도 있고요 호족도 있고 등등등등등등 이런 세력들이 이제 다양하다 대표적인 게 독립산파 같은 경우에는 호족 세력들이 세웠던 거고 그 다음에 도입의 사자산파 같은 경우에는 호족들 범일의 사골산파 같은 경우에는 육두폰 등 이게 다양한 세력들을 위해서 이제 세워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하대 세력이 확대되면서 누구하고 결합되냐면 지방 호족들하고 결합이 돼요 네 그래서 지방 호족들 볼 때는 선종의 교종과 달리 되게 혁신적이고 단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호족들의 코드가 맞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호족들하고 결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신라 하대에 있어서 사상계 변화를 가장 중요한 것은 사상계 변화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불교의 선종의 등장이었다 선종은 해공왕의 신행이 당에서 북중선을 들어갔고 그 뒤에 헌두왕이 도의가 당에서 남중선을 전랬는데 신라의 구선은 그 도의가 가지산파를 연 후에 성립되기 시작하여 신라 말에 이야메 순위선파가 개창되면서 완성되었다 이걸 구산이라고 해요 선종 구산 그래서 이제 이건 종례 교종을 대신해 크게 유행했는데 언미인 말처럼 교종이란 말은 우리나라만 쓰여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인도에서는 교종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럼 왜 이런 말을 쓰냐면 선종이 부각되면서 그 나머지 종파들이 교종으로 범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교종이라는 말이 생긴 거죠 그래서 교종은 어느 당연한 종파가 아니라 선종과 반대에 대해서 불교 경전을 강조하는 불교 경전을 통해 성분할 수 있는 그 여러 종파들을 그냥 범칭에서 붙이는 명칭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때 이 성종이 유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게 민중적이고 혁신적인 성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보면 이제 그 선종의 특징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보면요 자 선종의 특징을 보면 특징이 보면 부처님의 말씀보다는 불법보다는 부처님의 마음을 더 강조해요 외적인 것보다는 내면적인 강조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내 마음속에 있는 불성을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성분할 수 있다 이걸 되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 교리를 보면 부처님의 말씀 불법보다는 마음이 강조하기 때문에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불린 문자 그러니까 문자나 경전에 의지하지 않고 심성을 땄는데 치중했다 교회 별전이라는 것은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의 어떤 이런 소통을 강조해요 교회 별전은 문자가 경전이 없이 뭐냐면 경전을 제외한 걸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부처님의 불성을 전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별점이고요 이신전신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직진신 경성오도라는 말은 내 마음속에 이제 뭐냐면 불성을 보기 위해서는 온갖 환경을 벗어나서 참된 마음을 통해서 자기 내면을 보고 그 속에 불성을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깨달은 방법으로써 우리가 이제 알고 있듯 참선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즉시 직불 즉시선불 깨달은 과정을 좀 틀이 있는 게 아니라 깨달은 그 순간 뭐냐면 자 그 불성을 발견하는 순간 성불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 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종의 종류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북중성과 남중성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북중성에서는 이제 이게 뭐냐면 점수를 강조해요 점진적인 수행을 강조하죠 도노라는 것은 한 번의 깨달음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통합돼서 도노 점수라는 말이 나오죠 도노 점수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주로 이제 지방 호족들이 이 선종을 믿게 되면서 예전에는 경주 중심의 교종 중심의 어떤 문화였거든요 근데 이 소백성맹 이남의 지역성을 탈피해서 이제는 전 지역 쪽으로 이제 선종 중심의 문화가 확대돼 나가고 선종이 이제 또 중국에서 도왔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문화의 이외 폭도 확대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선종의 특징이 뭐냐면 보편적의 개체여서 인간의 본성을 깨달음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족의 어떤 신성적을 포방한 권국시라나 진종서라들이 탈퇴하고 하창민도 깨달음을 얻으면 해탈할 수 있다 그래서 혈통과 신분을 강조하는 골품제를 붕괴시키는 그 뭐냐면 요인이 되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호족들도 이런 것들 보편성 이런 것들이 개별성 이런 것들이 그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왜냐하면 자기 그 깨달음 개인이 깨달음을 얻으면 성보를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자체가 자기도 세력을 얻으면 어 국가를 세울 수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런 보편성 개변성 그러니까 보편적 개체의 개별성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호력들에게 영향을 줬다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교종이 불교 경전에 의지한 학문적인 종파로서 주소 기족층에게 받아들인 데 대해서 선종은 불린 문자 즉 경전을 문자를 통하지 않고 선 선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의 불성을 얘기하는 거에요 자 선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사색에 있는 불성을 깨달음으로써 그 뭐냐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것은 단순히 일반 민중들에게 가까워질 수 있었다 또한 고종이 정통적 권위를 내세우는데 반해서 정통적 권위라는 것은 신라나 골품제 같은 권위죠 자 선종은 신라 사회에 대한 모순의 개혁을 주장함으로써 이는 혼란한 신라 하대사의 큰 환영을 받았다 이때 선종이 당시 지방에 세를 대두한 호족들이 종교를 받아들인 것은 당연한 거다 왜냐하면 내가 깨달음 얻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말은 내가 세력을 모으면 신라를 얻고 없애고 나라를 건국할 수 있다 새로운 나라를 건국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쉽게 받아들 수 있는 거고 우선 이제 진골기족의 몰락자나 육투풍 이하의 하극기족 및 중앙진출이 불가능했던 지방 호족 출신의 선종이 승리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볼 수 있듯이 이 선종이 다양한 세력들에 위해선 이제 뭐냐면 구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거든요 자 성주상파에 개조했던 무량과 그 다음 실상상파에 제2조였던 무량은 진골에서 떨어져 나온 신분이었고요 보통 이제 그 실내 하대에 이런 신분을 뭐라고 하냐면 등남이라고 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푸세메의 관점이거든요 푸세메 보면 진골하위칭하고 육투풍 상위칭이 어 등남을 라는 새로운 계층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그렇게 이제 보는 관점은 좀 없긴 해요 등남을 육투풍을 이제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푸세메에서는 이런 식으로 진골하위칭 등남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참고해 주시고요 사주상파에 개조였던 도윤 항해도 봉상지방의 정통적 호족감을 출신으로써 성주상파의 어 대용은 항주 그 다음에 동일상파에 개조였던 해천은 영주지방의 지방호족 출신이었다 그럼 이들 선문을 창립하는데 지방호족들의 후원을 후원을 하였으니 예를 들어 강릉의 사주 사골삼파의 호족 어 명주호족이었던 김수신이 후원을 받았고요 원래 이 김수신은 호족이면서 진골비 출신이죠 어 정권에서 이제 배제되어서 내려와서 명주지역에 자리를 잡게 돼요 이세용이 나중에 이제 후상국 시절 때 어 이 김수신이 마지막까지 좀 갱이다가 어 왕건한테 이제 기부를 하게 되죠 이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왕건이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이 사람이 기부한다니까 김시 원래 김수신인데 그 사성을 줘요 왕시성을 그래서 나중에 왕수신이 돼 왕수신이 자 후원을 받았고 해주의 이제 수미사파는 송왕호족인 왕건의 후원을 받았던 것이다 자 이는 불림문제의 선종이 소박한 호족대의 체질에 맞았고 정통적인 권위주의에 대응하는 혁신성은 중앙집권적 신라 왕조에 반항하여 일어난 호족대의 사상적 기반이 될 수 있다 자 이와 같이 신라하대는 지방세력대의 사회적 기반을 하면서 각자의 선문이 일어났고 이것이 그것은 불우한 민중인들의 호응을 받아 일세를 풍려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유교의 정치사상 대도와 이제 사상의 복합화를 볼게요 자 신라하대는 선종이 지방고족의 후원을 받으면서 유행했을 뿐 아니라 또한 유교가 새로운 정치이념의 기능을 하면서 부각되었다 자 유교라는 것은 상국시대 때부터 정치이념을 도입을 했죠 그렇지만 상국시대 유교는 정치이념을 포박만 한 것이 실질적으로 뭐 정치 운영으로써 사용한 건 아니에요 포박만 한 거야 어 근데 이제 정치 운영으로써 유교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 때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운영으로써 사용되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새로운 정치이념을 기념을 했다 단순히 포강하는 게 아니라 국가를 통치하는 이념으로써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신라 문화의 질이 높은 데 큰 역할을 했다 반면에 폐쇄적인 진골체제 하여서 신분제 제약은 그들로 하여금 신라사의 모순을 실감하게 했다 자 따라서 이들 육두품 주신 문인층은 당에서 배운 유교정치 사상을 가지고 고대적 그 골푼죄를 벗어나 새로운 중앙집권적 정치체제 시선을 요구하기 이뤘다 최치원의 시무책은 이러한 신라사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합리적 유교정치의 실행을 요구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주장은 주장한 유교정치 사상이 신라에 실현되지 못하여 실현되지 못하여 최치원 지방국에 은거했지만 그 문인의 이들로서는 최승호가 권언을 위해서 이를 냈고 최원이가 고요 퇴조 밑에서 활동한 것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이 새롭게 중세국가의 건설 방향을 제시하는 단계까지 이뤘다 그래서 단순히 유교정치를 포방하는 게 아니라 당에서 배운 유교이념을 정치에 응용하는 그 단계까지 이뤘다는 거죠 여기에서 최치원이나 최승호나 최원이나 이들을 보통 삼채라고 하잖아요 삼채 도당 유학생 출신이고 육두품 출신이죠 이 사람들은 육두품을 중심으로 유학의 진흥은 지방고족의 학문적 소양을 높이는 데 요인이 되었다 중앙에서 몰락한 진곤이나 육두품 출신의 문인계층이 자신의 이상이나 뜻을 할 수 없어 서울 등지고 지방고족으로 전신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더욱이 지방에서 개창한 선승들은 불교 사상뿐만 아니라 유교 사상에서 상당히 이해가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몽에서 붙어있는 것처럼 사상이 복잡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유교 불성들은 유교 사상도 있고 풍수지사도 되게 능통했어요 이거는 이제 유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유학자들도 불교에도 또는 풍수지사도 능통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학부만 고집하는게 아니라 다른 것까지 다 선명해서 서로 이렇게 교류가 많아서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들을 통해서 지방문화가 크게 일어날 수 있었다 답해드렸지만 그날 선종은 호족들이 지원해줬잖아요 그러면서 지방문화가 활성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들 지방호족은 선종을 후원했을 뿐 아니라 그들 자재를 사원이나 지방교육 교육시키면서 유교정치 사상이 지방사회까지 확산되었던 것이다 자 이러한 형상은 신라에 대해 유불결합을 인원했다 그래서 사상이 복잡화되죠 그래서 서로 이제 승려가 유교를 알고 유학자가 불교를 아는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경향들이 고려시대까지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지식인들이 유학자들이 불교에 상당히 능통했고요 불자 승려들이 유교에도 능통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려시대까지 가는데 조선시대에 넘어가면서 성려학에 들어오면서 불교하고 완전히 첩을 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지방호족들은 선종에 기여하는 동시에 유학에 대한 지식을 겸함으로써 양자를 결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당대 지식인들은 유학자이면서도 선종을 이해하고 포용하고서 유교와 불교를 결합시켜 갔으니 체치원과 체원이나 많은 성승들의 빔을 지은 것도 그대 유교적 입장에서 불교를 이해했음을 나타난 것이다 반면 선승들도 역시 불교뿐만 아니라 유학에 대한 지식이 깊었으니 여기에서 또 신라후협의 유불결합이 이루어졌음을 엿볼 수 있다 방신제 선승들은 불교사상과 유교사상뿐만 아니라 또 노장이나 풍수도천사상과도 상당히 이해가 있었다 성주상파의 무령과 대통위인 태양상파의 금양 등이 구류 유가 도가 음양가로 제자백가를 능통했다는 비문을 보면서 알 수 있다 독립상파 제2조였던 도선은 풍순서를 능통하여 참의서인 도선비기를 전수했다 이 도선비기가 이제 지금은 전달되지 않거든요 조선 초기 때 없어졌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고려사라든지 고려사 전후에 남아있어 아마 이제 그때까지 고려사 고려사 전후에 남아있을 보면 여기에는 개경기지지서를 주장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풍순의 지지서 자체가 상당히 배타성을 갖고 있어요 지지적 배타성 지역적 배타성을 갖고 있는데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지역적 배타성을 갖게 됐던 게 뭐냐면 얘네들이 길지설 같은 것들을 주장해요 원래 우리나라 풍수선은 예언사상과 결합되었죠 풍수도착 그래서 어느 어느 땅에 길지가 강하기 기가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왕이 탄생될 것이다 이런 길지설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신라 말기 때는 뭔가에 여러 가지 길지설이 있겠죠 그래서 뭐 개경길지설도 있을 거고 등등등등등등등 여러 길지설이 있는데 이때 이제 도선비교에서는 왕건이 개경 땅에 기가 강하기 때문에 나중에 왕이 탄생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왕건이 고려공국에 예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고려시대 때 살아남았던 거고 나머지 지역에서 또 마찬가지로 누가 누가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식의 길지설이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 길지설은 나중에 고려가 통일하고 나서 이게 이제 고려의 정당성에 방해가 되니까 없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록에는 도선비기만 남아 있었던 거야 개경길지설 주장일까 그래서 이제 있고 나중에 이제 고려시대는 개경길지설 외에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남경길지설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이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성형길지설도 등등등 이런데 다 이거 정치적 목적에 비해서 이제 주장했던 거죠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 도선비기는 고려사나 고려사 조료에 기록에 남아있지만 실제로 이제 조선초에 없어졌기 때문에 이게 뭔 건지는 잘 몰라요 다만 고려사나 고려사 조료에 있는 것을 봤을 때 그 단편적인 사실들이 남아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대충 이제 아 이게 뭐냐면 왕건의 어떤 그 뭐냐면 왕건이 고려를 건국할 때 개경지역의 지기가 강하다는 걸 강조하면서 앞으로 이 땅에 새로운 국가가 건설할 것이다 라는 걸 예언했다 정도만 이 고려사나 고려사 조료의 단편적인 지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도선비기는 예전에 한번 그 기출문제 언급됐었어요 오기로 오기로 그렇지만 이제 또 알 수도 있겠죠 도선비기에 자 이선승들은 풍수사당을 풍수사당을 당시의 호력도에 받아 지고 있었는데 도선이 송악지역 오늘 개경지역에 왕시와 연결되어 고려건국을 예언한 것이 그 조언이다 자 이와 같이 신라하대는 선종이 유행하고 유교가 새로운 정치인용으로 대두되면서 이를 유불과 풍수 도참사당이 결합되어 사상계의 변화가 나타났다 자 이러한 사상계의 변화는 그 중앙의 유특분 계층과 지방구조의 대두밀 신라후의 사회변동에 전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새로이 대두한 사상은 고대적인 신라사회의 진골체제을 극복하고 보다 합리적인 중세사회로 방향을 제시하는 정신적 기능을 하였다 자 이제 신라후협에서 사회적으로나 사상적으로 고대적인 성격에 벗어나 중세적인 단계에 넘어가는 양상이 대두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또 봤고 뒤에 넘어가서 이제 고려시대로 넘어가죠 고려시대 자 고려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이제 더 볼게 뭐냐면 제가 원래 이거 얘기할 때는 후상구 선종을 얘기한다 후상구를 얘기한다고 했는데 그냥 후상구를 얘기해 버렸네요 네 하여튼 후상구 관련된 뿌셈 자료를 볼게요 그래서 고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뿌셈을 많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1,2권을 푸셈은 좀 약간 신뢰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안 보는데 상관부터는 이제 푸셈이 중요하죠 그래서 고려 3,4,5권 6,7권은 어 여기 볼 필요는 있어 근데 다 볼 필요는 없고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만 어 발제독하는 식으로 진행할게요 푸셈 3권 푸셈 3권 24페이지 보죠 푸상구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후상구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왕건은 선대로부터 호족이란 기반 위에 서해의 해상세력 및 허율구진과 폐강진 등 그 군진세력 가 연결되었다 왕건은 그 송악이나 어느 날 개성지역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강아 등등 이런 지역의 해상세력 되었어요 상인 집안 출신이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 그 할아버지 작재견부터 이제 그렇게 이제 심을 키웠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나주를 쉽게 점령할 수 있었던 것도 나주의 해상세력들이 예전에 왕건의 선조 때부터 어 상당히 조류를 해온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들과 연대해서 나주지역을 장악했던 거죠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는 태봉궁의 부장으로 나주 등 서남해 지협에 큰 공을 세웠고요 그 덕분에 시중자력까지 올렸다 그래서 918년 궁예가 이제 쿠테타로 축출되죠 이 궁예가 그 당시 이제 미륵 하생사상을 바탕으로 민중들의 인기를 꺼렀거든요 지지를 받았어 근데 이게 좀 선을 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제 왕건 드라마 보면 간심법 같은 등등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심지어는 자기 부인과 그 자식까지 죽여버렸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본 지방호력들이 더 이상 안되겠다 해가지고 왕건을 추대해서 쿠테타를 입혀서 궁예를 제거했죠 물론 이거는 고려사나 고려사 저료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 이 자체를 그냥 역사 사실을 믿을 수는 없지만 일단은 뭐 사료에 사료에 적혀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홍유나 배영경 심순경 복지경 등의 추대도 왕위에 올랐다 자 이들 세력들이 이제 대부분은 어떤 세력들이냐 물론 다 그런건 아니지만 어 폐서 출신들이죠 물론 심순경 같은 사람은 이제 저쪽 그 후백제 전라도 쪽에 출신이지만 하여튼 폐서 출신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왕건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왕건은 신라의 극심한 적대의 의식을 가졌던 궁예와 달리 신라의 상당히 우호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호적인 자세를 보였고요 후백제 권원과도 초기에는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했다 920년 권원이 신라의 합천 초기를 공격하자 신라가 고려 후에 구원을 요청했고 이에 왕건이 원군을 보내 신라를 도와주면서 후백제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본격적인 대결은 925년 조물군 전투 아파 얘기했죠 조물군 전투가 있었는데 이때 양측이 승패를 결정시지 못한 채 하친을 맺고 인지를 보냈는데 인질로 고려해 온 후백제 진호가 보고 죽으니까 견원은 그가 살해당했다고 의심하고 왕건 측의 인지였던 왕신을 죽이고 고려에 영향했던 공주를 공격하면서 하친이 깨지 못했다 927년 권원이 신라를 침입해서 신고구려적인 경향을 왕을 살해할 때 왕건이 이를 구원하러 가다가 대구 부근의 공산 전투에서 권원에게 참패를 당했다 이후 왕건이 상당한 수세에 몰렸으나 930년 보창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이후 왕건이 934년 온주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자 웅진 이북 지역의 고려의 세력관에 들어오면서 후백제에 크게 위축되었다 고창 전투하고 그 당시 온주 전투는 왕건이 세력을 학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죠 그때까지 백제하고 고구려 간의 싸움에서 상황을 엿보고 있었던 호족들이 누구를 붙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때 고창에서 온주 전투에서 그 당시 왕건이 승리하니까 왕건 쪽으로 확 붙게 된 거야 이쪽이 그러면서 이따가 935년 3월에 후백제의 전변이 일어나서 신검이 권력을 장악하죠 권원은 금산사에 유폐당했다가 그의 6월 나주를 통해서 고려에 기부했다 935년 11월에 경승왕이 고려에 항복해왔으며 고려군의 내분으로 분열된 후백제는 936년 9월 12천 전투에서 싸움에서 격파하고 고려군은 내분으로 분열된 후백제를 936년 9월 12천 전투에서 격파하고 신검군을 쫓아서 항산까지 진격했다 그래서 항산 전투에서 왕건은 당시 후백제 왕이었던 신검의 항복을 발언해 마침내 통일을 달성했다 그래서 왕건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후삼국을 통일했는데 신라와는 유화정책을 펼치고 합조관계 유지해 신라계통위의 인사들의 지원을 발언했고 후백제와는 여러 차례의 전쟁을 벌였다 또한 당시 전국 각지에서 산지에 있던 호족들의 지원과 기부를 발언하기 위해서 권원과 친월하게 경쟁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밑에 있는 중폐비사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래서 왕건은 친환이 있어서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은 아버님 또는 형님 이런 식으로 모셨고 그 다음에 자기가 좀 나이가 어린다면 조카 이런 식으로 대우를 해줬어요 머리를 숙이고 여러 가지 선물을 주면서 이렇게 우대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호족들이 물론 왕건이 힘이 강한 것도 있겠지만 왕건의 친화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왕건 쪽은 많이 달라붙게 되죠 그러면 세력을 키워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건은 독자적인 시인 가지고는 고려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여러 세력들이 끌어내서 결국에는 고려를 세웠죠 그래서 고전한 국가는 여러 호족들이 같이 모여서 만든 국가예요 호족 연립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고려 초기 때는 호족들의 세율이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호족들이 세율이 커지니까 후에 강종이나 선종 때 들으면서 그들을 쳐내기 시작하죠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 중패비사라는 내용이 있죠 왕건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의 로피는 겸양의 독을 발휘해서 호족들을 포섭했는데 중패비사라는 저자세 외교로 신화의 뜻을 포하고 기부해오는 자들 각보라게 대우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 때문에 뭐냐면 왕건한테 많이 기부를 했다 왕건이 이걸 기부한 이들에게는 거슬도 내리고요 왕실가의 혼인을 주소를 했으며 원한다는 개경 위주도 허용됐다 그래서 왕건 같은 경우에는 부인이 많았어 왜냐하면 결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29명의 부인은 좋다고 하죠 물론 29명의 부인들이 개경에 같이 모여서 사는 건 아니지만 지역별로 나눠져 있겠죠 하여튼 29번에 결혼했다 아마 조성하고 고요시대 통틀어서 제일 많은 부인을 뒀던 시대가 왕건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밑에는 혼인 정책하고 공신책품 관련된 내용도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왕건이 많은 부인들과 결혼해서 많은 자손도 됐고요 그리고 뉴욕한 호족들과 함께 호족들에게 왕시 같은 왕성을 하사하죠 그래서 의재가족적인 관계를 맞았다 의재가족적은 뭐냐면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과 같은 유사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보통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가보면 가족 같은 분위기 강조하고 어떤 학교는 가족적인 분위기를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느낀 건 이렇게 가족을 강조하는 회사나 학교처럼 전혀 가족적이지 않은 분위기가 있는 데는 없어요 이런 가족을 강조하는 회사나 학교가 별로 가족적이지 못하더라고요 하여튼 의재가족적인 관계를 배렸다 그 예를 들은 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명주 장군이었던 김수신이 왕수신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강해주의 사람으로 궁에 협력했던 동궁기실이 벗을 지냈으나 구매의 실적을 보고 숨어 살다가 세조가 즉위하자 박유에게도 왕시석을 하사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사성 정책은 그 당시 호족과의 결합하는데 특히 일조를 했다 그리고 이제 태조가 즉위하자 공신책공도 했죠 그래서 이제 여러 자격을 도와줬던 호족들에게 공신책공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여러 공신책공 관련된 기사들이 있거든요 쭉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 토성을 분정했어요 토성 예전에는 성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기족들 신라 기족들이나 왕실들만 사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적어도 육두푼 그래서 지방 호족들은 자기가 진골키족 출신 아니면 성이 없었어요 지방 호족들은 그래서 이제 왕건 자체도 성이 없었죠 그 할아버지가 잡재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아버지가 용검이죠 그리고 자기는 왕검이란 말이야 성이 아니죠 이거는 다 이름이에요 나중에 이제 왕건이 나라를 세우고 나서 뭐냐면 자기 앞에 있는 이름자를 따서 성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은 성이 된 거고 건은 이름이 된 거에요 원래는 이름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호족들이 성이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성을 분정해 줬어 근데 그 성은 이제 뭐냐면 그 지역을 봉간으로 해서 성을 줬죠 그래서 봉간제는 나중에 얘기했지만 고려는 봉간제를 실시했어요 그리고 봉간제에 맞게 성을 이제 부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삼태사 같은 경우에는 안동 김씨라든지 뭐 이런 등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성을 부여해 줬죠 그래서 봉간제에 입각해서 성을 부여해 주는 거 토속을 부여해 준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 그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주는 거에요 지배권 지배권을 줬다 자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고려초에서는 이제 성을 가진 사람들이 좀 더 학대됐죠 그래서 고려를 협력했던 여러 사람들이 이제 성을 갖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고려 중기 때부터는 성이 점점 일반화되요 그래서 일반 사람도 이제 성을 갖게 돼요 성을 자 하여튼 이제 초창기 때 얘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항례자제를 뽑아서 경성의 불모 삼아 출신제의 일을 잠옥해 하는 기인제도가 있었고요 이거는 신라시대 때 상수의 제도하고 좀 비슷하죠 상수의 제도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세약가들이 직접 왔는데 반해서 이 기인제도는 그 자제들이 온 거야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인질로 잡은 석격도 있고 그 인질들에게 상당히 잘해줬죠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그래서 초창기 때 이 기인제가 나름대로 긍정적인 자격을 했는데 나중에 들어가면 이게 일종의 기인역이 돼서 혜택보다는 이제 의무가 많아져 해피 대상이 되겠는데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 간인으로서 진출한 이들에게 그 출신제에 대한 일정한 권한을 인정해주는 사신간 제도를 줬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신간들은 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지역의 넘버 원을 임명하지 않죠 네 대개 이제 호장들을 임명하지 않고 그 뒤에 보호장 출신들을 임명해요 넘버 투 넘버 쓰리 그래서 이걸 이제 중앙에 간직을 임명해서 이들에게 이제 사신간인 간직을 주죠 중앙 간직을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넘버 원을 견제하도록 한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이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기인제와 사신간제 역시 호족들을 종합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그래서 기인제와 사신간제도는 뒤에 또 있으니까 그때 또 살펴보기도 하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관련된 이제 그 통합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통로 몇 페이지 펴 보시면요 157페이지 펴 보세요 잠깐만요 세팅을 좀 해 자 고려의 건국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단락은 앞에 이제 그 읽어보시고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자 태봉의 궁예는 신뢰의 진골 출신 중심의 정치제도를 벗어나 널리 여러 신화들의 평일을 위하여 정치를 구한다는 구상으로 강평선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가 간제를 마련하고 또 스스로 미륵불 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미륵불을 통해서 미륵 하생산을 통해서 민중들의 지지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미륵불이라고 부르면서 개혁 정치에 의한 이상국가를 만들고 했으나 지나친 미신적 불구와 참의사선이 빠져 민심을 잃게 되었다 특히 궁예의 치약점은 호족으로서 토착 기반이 없다는 거예요 왕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선조 때부터 해상이나 토착세력도 있었죠 근데 이 궁예는 이제 그 뭐냐면 중생을 하다가 우연스럽게 세력을 키워가지고 이제 그 했기 때문에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가정에서 들어온 새끼야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치약점이었는데 자 이에 이제 손학지방의 호족의 왕건이 마침내 궁예는 몰아내고 새 왕조를 개창하기 이뤘다 자 왕건은 국호를 고려라고 했죠 고려 그래서 이제 고려는 이제 뭘 계승했다는 걸 볼 수 있냐면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고구려의 또 별칭이 고려였죠 그러니까 예전에 고려의 명칭을 그대로 땄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명이 한정되어 있어요 딱 보면 조선 고려 한 이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조선은 이제 고조선이나 조선 왕조가 있고 고조도 이제 고구조 지금 고조 그 다음에 저쪽 북쪽도 아니 고려도 있고 그 다음에 한도 있죠 대한민국 대한제국 여기에서 다 나오고요 조선도 지금 사용하고 있죠 북쪽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이제 한정되어 있는데 이 고려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건 고구려를 계승하고 있다 고구려를 계승하겠다라는 의미죠 자 이거는 궁예와 마찬가지로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또는 또한 이는 종의 신뢰에 대해서 혁명적 세왕조를 건설했던 의지의 폰육이라다 그래서 이제 있고 왕건은 이듬의 국두를 청원해서 자기 고향이었던 송악으로 이제 공격 개경이라고 불렸다 이 개경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거든요 이거 나중에 한번 또 뒤에 관련된 푸샘 교재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송악지방의 호족 출신인 왕건에게는 이곳에 토착적 기반이 있기 때문이다 그가 이제 건국초의 불완전한 시기에 후삼고를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출신인 송악지방의 정치적 경제적 어떤 군사적 기반 위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 거죠 당시 이제 신라는 내부적인 정치 혼란과 박권은 후백제의 침략을 받아 더 이상 국맥을 유지하지 못하고 나라를 들고 기부했다 이것은 앞서 927년 그 경애왕의 927년에 건원이 신라의 소호를 공격하여 왕을 죽이고 돌아갈 때 왕건이 신라를 도와 건원과 싸워준 친신라 정책이 주요한 것이다 자 이제 고려는 전 왕조인 신라와의 정통과 권위를 계승함으로써 정통 왕조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자 후백제는 이미 934년에 그 운주에서 고려군을 패하고 여기에 운주 전투가 나오네 뒤에 같이 붙어서 나야 되는데 자 하여튼 웅진에서 웅진 이북의 30개 성을 빼앗긴 큰 타격을 받았다 그런데 이듬해 내부에서 부자 간에 부자가 생긴 어 건원이 그야들 신검에 의해서 금산사를 유폐되는 일이 일어났다 자 이런 내부에서 다 대조는 대군을 이끄고 신검군은 선산에서 대표하고 어 그 왜냐면 항복을 받으니 이에 이제 후상국의 통일을 왜냐면 보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일리천 전투와 관련된 거에요 선산이 일리천 전투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와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조의 호적 통제 정책을 볼게요 자 이 보통 이제 태조의 정책을 이제 크게 보면요 안으로는 민생을 안정시키고요 그 다음에 호적을 통합하죠 호적을 뭐 견제 통합을 하는 그런 정책이고요 그리고 밖으로는 북진 정책을 내걸었다 라는 게 특징이에요 예 그래서 민생 안정 정책으로서 이제 뭐냐면 안민 정책들 양민 위민 이런 것들이 정책들을 했다는 거 그래서 태조는 어 뒤에 이제 자신의 이제 이제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유언으로서 훈용 10조로 공포하죠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태조와 관련된 정책들 이것들이 기출문제는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고 다만 훈용 10조 몇 개만 좀 언급돼 있었어요 예 그래서 수능이라든지 한국사 능력 같은 경우에는 태조 왕건 정책 관련된 내용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임용에서는 이게 안 나와 태조 강종 이런 정책들이 나올 만한데 어 안 나와 훈용 10조만 몇 개 언급도 있고 자 하여튼 그렇게 있고 그러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려의 호력 정책 관련된 볼게요 태조의 호력 정책 자 앞에서 이제 태조는 자기 심만으로서 고려를 세우지 않았죠 호족들과 같이 연합해서 연합 정권이었어요 그래서 호족들을 통합할 필요 있고 그 다음에 또 호족들이 너무 세력이 커진 걸 또 견제할 필요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포속과 견제 같은 그런 정책들 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자 고려는 신라와 호빅제를 병합함으로써 통일 왕조를 이룩하였으나 전국의 고려의 중앙 정치기력이 미친 건 아니었다 아직도 지방에는 전과 단합 없이 독자적인 무력과 경제적 기반을 가진 호족들이 분립하여 큰 세력을 지녔으며 태조가 호족들에게 그 단계를 수여하고요 그 다음 본관제 입각에서 토성을 분정했다 이 본관제의 그 앞에서 설명했죠 이것은 이제 어 분정해서 이제 토성을 분정했다는 것은 그 지역의 세력을 인정해줬다 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태조가 직위한 그의 왕의 측근이었던 마군 장군 항성들과 항성의 반역이 났고 이어서 다시 마군 장군 등 이응하니 오욕이 발생한 것은 어 이때 전국의 불안전성을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태조는 가장 긴급한 과제는 이들 지방호력 세력과 중앙의 공신 세력들 중앙 집권 체제 안에서 천천의 왕권을 강화한 것이다 강화한 것이었다 처음 태조는 이들 자치적인 호족 세력들을 해외하여 자기의 기반 속에 흡수하려고 했다 아직 확고한 세력을 갖지 못한 고려왕조로서는 독자적 세력을 가진 호족대의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세조는 건국하자 고 이어 여러 도에 호족대에게 사료를 보내서 중패비사 그래서 예물을 두툼히 하고 말을 전중해 하면서 친화의 뜻을 포했고요 그리고 기부해오는 호족대에게 특별한 대우를 주었다 이들 각지에 유역한 호족들의 딸을 왕비로 맞아두어 혼인정책은 이런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태조에게 29명의 왕비가 있었는데 이들은 정주 유씨 평상 박씨 충주 유씨 등 전국의 20개의 호족들과 정답 결혼했다는 것이다 한편 호족에게 왕실 사용을 사유하여 한 지방 같은 관계를 맺는 것도 그런 정책이 일환이었다 명주 장군이 김수신에게 왕실을 사상했는데 이는 유역 호족과 의제 가족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유대를 강화하는데 큰 의도가 있었다 이러한 통원정책은 실제로 국왕의 세력을 공부해야 하는데 큰 호가를 거두었다 그러나 태조는 보다 적극적으로 중앙집권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우선 태봉의 관제를 답습해서 초창기 때는 태봉의 관제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뀐 것은 나중에 성종 때죠 성종은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여서 당송의 관제를 받아들여서 아예 세팅을 다시 했죠 강평성을 비롯해서 여러 정치기구를 설치하고 여기에 개국공신계열과 지방 호족 세력들을 중앙관료로 등용하여 왕조 권력안을 편의시켰다 이로 인해서 처음에는 정부 기구 밖에서 정치 권력을 행사했던 호족 공신과 호족들이 점차 간지를 가지고 관료의 지위를 전환했다 태조는 23년에 역분전을 지급했다고 나와요 역분전 역분전 관련된 내용은 뒤에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했는데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누구한테 줬냐면 이거는 자기를 도와줬던 공신들에게 지급한 거예요 그래서 간직에 따라 지급한 게 아니라 공신에 따라 공신들이 공료에 따라서 지급했던 역분전이죠 자 이때 이제 여러 신하들에게 선행의 성악과 공료의 대사 대소 상당히 주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토지를 차등 있게 나눠줬는데 이는 태조가 후상국을 통일한 후에 그에 따른 충성도의 기준에 따라 농공행사를 한 토지 급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분급된 역공전은 계곡공신과 중앙관리의 경제기업 기반이 되었지만 그 한편으로는 그들이 이 토지를 매기로 해요 보좌의 위기치지 안에서 평생된 결과를 추구했다 이렇게 있고요 또한 건국초에는 아직도 지방에 외관이 파견되지 못했고요 외관이 본격적으로 파견된 것은 뒤에 얘기했지만 성종 때부터 조금씩 파견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호족들이 통치했다고 보시면 돼요 지방 호족이 중앙의 통제역에 아래 들어오지는 않고 있었다 이에 태조는 지방 호족계의 자재들을 뽑아서 인질로 서울을 머물게 하는 긴 제도를 실시했다 또한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수왕을 신라의 옛 서울에 경주의 사신관을 임명한 데도 비롯하여 공신이나 고관들이 자기 고향으로 사신관을 삼아 보호장 이하의 항리지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방에 치안 통제를 치안 통제를 책임지게 하였으니 이것이 모두 중앙집권 정책 2단이었다 그래서 개인 제도하고 사신관 제도를 어 뒀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개인 제도와 사신관 제도 관련된 내용이 그 뿌샘에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뿌샘 60페이지 잠깐 보자 뿌샘 60페이지 항리의 위상은 나중에 좀 읽고 여기 사신관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몇 페이지요 60페이지 자 사신관은 중앙간인화여금 지방 하여금 출신지역에 대한 일정한 권한을 행사로 설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신관은 중앙간직이에요 중앙간직 근데 이건 누구를 임명하냐면 지방 호족들 임명하죠 지방 호족 중에 이제 넘버2와 넘버3 같은 사람들 임명해서 그 다른 호족들을 견제하게 만든 거죠 사신관의 기원은 태조 18년에 신라의 마지막 왕 김부가 항복해오자 그 신라의 옛 서울인 경주의 사신을 삼아 보호장 이하의 간직들에 대한 사물을 간장하게 해서 비롯되었다 그 뒤 이제 다른 공신들도 각각 출신 지방의 사신으로 삼게 되면서 널리 시행됐다 자 태조가 사신관제를 시행한 것은 재경세력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사신관은 이제 일종의 호족 중에서도 이제 중앙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경세력을 포로난 거예요 자 재경세력을 이용해서 호족세력을 무모하고 통제하기 위해서이다 자 국초의 지방의 통치력이 지방에 미칠 수 없던 상황에서 개경에 거주했던 호족들에게 출신지역을 간장하게 하면서 간접적으로 지방을 통제할 수 있었다 자 지방간제가 정비되면서 사신관제도 정비되어 청종 15년에 사신관 전원이 500점 이상에 주는 4명 300점 이상에 주는 3명 그 이하에 주는 2명으로 정했다 그리고 재정 당시 사신관 본관의 주요에만 임명되어 있었지만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본관으로만 한정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 때문에 사신관 임명 범위가 부계 뿐만 아니라 모계, 처계 등 일정한 인연이 있는 그 지역으로 임명했다 자 사신관은 지방세력을 통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권력의 집중을 막고 견제의 원리가 지켜지도 운영되었다 작은 지방이라도 사신관 체력 2명 을 임명하였으며 권력이 1인에게 집중되며 막기 위한 것이다 또 사신관이 부호장 이하의 간직에만 간여하고 호장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력의 사신관이 부호장 이하의 간직에만 간여하게 하고 호장을 제외시킨 것은 지방사의 사신관과 호장이 독점하지 못하도 한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사신관을 임명할 때 넘버 2 와 넘버 3 만 임명한다는 거예요 호장은 따로 그 지역을 지키게 하고요 그래서 이 사신관을 통해 호장을 견제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초창기 때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방 유역자들을 임명했어요 사신관은 그렇지만 이게 나중에 성종 때 간제가 정비되면서 넘버 2 넘버 3만 임명하고 호장을 제외시켰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신관과 호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한 거야 호장을 임명해보면 사신관도 같이 겸직해보면 어떻게 권한이 커지겠죠 그걸 막기게 한 거죠 그리고 아버지나 친형제가 호장에 있는 사람은 사신관을 임명하지 못하고 향리의 자손이 한혁을 명제받더라도 초와 친강이 아직 한혁을 지고 있는 자는 사신관이 될 수 없도록 한 것 사신관과 향리의 결합을 막고 통제의 시험을 거두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에 든 것은 권력의 집중을 막고 견제의 원리 지키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정책들을 진행을 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고려 후기에 되면 사신관의 위치가 일정한 변화가 생겼다 사신관의 기능은 지방민을 맡아 관리하고 유풍의 가장을 심상하며 그 다음에 그 구역을 공평하고 풍습을 바로잡는 등의 직문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렇게 있고 사신관의 권한이 강대해졌으면 엿볼 수 있었는데 이런 불법적 공정을 널리 차지하는 거 하면 서울로 올라와 향리에게 사사군 형벌을 가하는 등 폐단을 일으켰다 이 때문에 이제 충려 9년에 사신관 제도를 일시 폐지했으며 그 뒤 이제 30년에 지난 충성왕 때 완전히 폐지했다 자 이것은 지방세역들을 견제하는 사신관을 필요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지방세역과 지방간의 위치 강화와 짝하는 형상이었다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그 그 한국사 통론에는 이 사신관 제도가 폐지됐지만 그 영향으로 그 당시 이제 그 지방에는 유황소가 만들어졌다 그래요 유황소가 있고 경제소 이렇게 그래서 사신관의 그 후신으로써 유황소와 경제소 이렇게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디엔제도를 볼게요 자 디엔제도란 지방의 항리의 자제를 뽑아서 중앙에 올리기 함으로써 그들을 간접적으로 규제한 지도이다 이는 후상국 시기에 고려나 후백제의 충성에 포신하고 각 지역의 호족들의 자녀를 인지조삼정듯 기원한다 초기에는 지방호족의 입장에서는 자제를 중앙으로 보내므로써 다른 호족들보다 우월적 위치를 인정받을 수 있고 가날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때문에 기인제는 시행된 처음 얼마든지 왕권과 호족 상반간에 호의적 바탕에 운영되었다 자 지방간제가 정비되며 중앙인정의 지방까지 확대되면서 항리 자제는 인지의 성격이 강하게 되어 지방 항리 세력들이 바로 억제하는 의미를 갖게 됐다 자 중앙에서 성당된 올려진 기인들은 처음엔 특별한 신형을 갖지 않았습니다 신형이라는 것은 자기의 신분에 맞는 역을 얘기한 거죠 운종 때 이르면서 신형을 지은 것이 확실해졌다 그래서 이게 점점 기인역이 상호 호의적인 측면에서 운영됐다가 중앙 권력이 강화되고 지방세력도 자각하면서 호의적인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의무만 부과하는 그런 역으로 변질되기 시작한 거죠 바뀌게 된 거죠 자 하여튼 기인은 출신 지역과 가거 응시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맡아봤으며 사신간 선발에 자문에 응하기도 했으며 당본을 나눠서 왕실 시하는 일을 맡기도 했다 자 이는 역의 대가로 기인전을 지급받고 동종직을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인전을 지급받고 동종직을 얻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동종직 같은 경우에 뒤에 얘기했지만 유황풍관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자 고려 후기 때 이루어 향리의 정치사회적 지휘학과 더불어 긴 년 동안 고역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고려 고려 43년에 조부의 감수로 했다는 경비 보충에 의해 한제의 경제학을 동원됐으며 충성할 때는 공실의 수위축조와 간부의 사령 역할을 맡은 걸 확인됐다 그리하여 충성하는 일은 기인의 역사가 노예보다 심하여 고통을 건들지 못하고 도망치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 자 그래서 점점 이제 기인적이 고역화됐다는 건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고려 시기 때 지방의 토우세계인 향리를 억제 견제하기 위해서 사신간제와 기인제를 두어 운영했다 자 이런 제도가 있었던 것 자체가 고려 시기 때 지방세계의 활극성이 컸음을 반증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간제의 변화 향리의 위치 변동에 시작하여 사신간제와 기인제도의 종폐 논의를 거치다가 사신간제는 고려 만에 완전히 효과됐고요 기인제도는 그런데로 유지되어 조선강해군 때 사겼다 이 기인제가 기인역이라고 하죠 기인역은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항역이라고 불려져요 그래서 이제 그 기인은 향리에 이제 중앙에 올라와서 일종의 이제 여러가지 항역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항역으로서 계승됐다가 강해군 때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쭉 봤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한국사 통로를 이제 보죠 넘어가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증번호는 67번이에요 첫 번째 인증번호 67번입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부터가 이제 기인제도하고 사신간제도의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이 기인제도와 사신간제도로 말면 호족의 자재가 중앙관리화되면서 지방호족도 중앙정부의 간접적인 통제를 받게 되었으니 이는 모두 호족세력을 해유 통제하기 위한 제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조가 그의 말년에 그 정계 1권과 개백요소 8편을 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 하여금 예절을 밝히 하고자 신하로서 지켜야 규범을 이제 반포하고 그 다음 구강과 신하의 규범을 엄격하게 정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중앙지권화의 어떤 기반이 됐던 책이 정계와 개백요소 라고 하는데 지금 남아있지 않죠 남아있지 않는데 하여튼 고려사 고려사 조류에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어 지어서 중해 반포한 것도 왕권의 안정을 도모한 것이다 자 이것은 중앙관료와 지방호력세에게 군주에 대한 신하의 도리를 규정하여 중앙지권을 정식적 기반을 삼으려고 했던 것이다 자 태조가 이제 그 훈용십조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유언 2절 중에 그 자손들에게 군주로서 지켜야 할 교훈을 남긴 것도 이에 대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훈용십조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기출문에 좀 나왔어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 훈용십조는 이제 그 왕권강화 그 다음에 불교 순상이나 풍수지사 신공 등을 통해 직권을 정당화시키고 훈사에 의한 계속된 직권을 확고히 하려고 한 으드에서 박수위를 통해서 구수시켜갖고 자격 구수한 내용을 박수위가 적어갖고 이 고려사에 지금 남아있죠 고려사 전용인가요 거기에 남아있는게 훈용십조거든요 자 훈용십조는 좀 이따가 살펴보기도 하고요 여기에 좀 추가된 내용이 뭐냐면 이게 없는데 어 이때 태조가 연호를 사용했어요 연호 연호 그래서 태조가 이제 천수라는 연호를 어 사용했다고 있어요 하 하늘의 명을 받았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쓴 것 같은데 어 이 당시 이제 고려 같은 경우에는 어 고려 초기 때는 연호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몇개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중국의 뭐 눈치 때문인지 몰라도 잠깐 사용했다가 폐지되고 그래요 어 그래서 태조의 연호였던 천수도 이것도 좀 잠깐 사용했다가 폐지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천수같은 연호를 사용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나름대로 이제 고려가 건국 초기 때부터 내지 외향이라는 것을 지향했다 그래서 어 중국한테는 제국을 칭했지만 실제로 안에서는 어 항제국을 칭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한번 볼게요 네 금성규가서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금성규가서 89페이지 볼게요 여기에 있는데 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고려 항제국의 나라를 자처하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이제 그 고려 왕을 지칭할 때 여러 기록에 보면 해동천자라는 말이 있거든요 해동천자라는 말은 동쪽의 천자라는 뜻이 우리 고려의 항제 고려 왕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볼 때 이제 항제국을 자처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해동천자의 신이 지금의 항제에 이루어 부초와 하늘의 도우신이 교화가 널리 퍼져 세상이 다스려진다 온천하가 한 집안의 대니 천자의 성소심이다 이런 뜻이 있고요 자 고려는 왕건이 개청한 이래 항제국을 칭했으며 그에 걸맞는 통치치질을 갖추었다 이는 원흥 간섭결제하고 거의 모든 시기에 일관되게 유지된 고려의 특징이었다 고려 국왕은 대외적으로 왕을 칭한 적이 있지만 대외적으로 여전히 항제로 군려했다 이걸 그 뭐냐 내재외항체제라고 하거든요 네 내재외항체제 관련된 내용은 좀 이따 다시 좀 얘기할게요 주변 국가들도 고려를 항제의 나라로 인식하였으며 발해 유민이 세운 홍여국은 고려에 포를 보냈으며 포라는 것을 천자에게 올리는 내용인데 이렇게 했고 금도 고려의 국설을 보냈 때 고려국 항제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약간 이상한게 고려사나 고려사 절요에는 해동천자라는 말은 있는데 막상 항제라는 말은 없어 항제 우리가 칭제했다고 했잖아요 광종 때 칭제 권원 이렇게 했는데 칭제가 없어요 고려사 고려사 절요에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항제 대신에 천자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항제국에 쓰였던 여러 왕실 용어들이 나오고요 근데 이제 고려사 고려사 절요에는 항제라는 말이 없지만 그 당시 고려시대 유물이나 비문에 보면 항제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자기 왕을 왕이라고 하지 않고 항제라고 칭했다는 건지 알 수 있는 게 알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그 밑에 있죠 977년에 만든 거로써 그게 한왕 조상동 말 약상 여대 작성이에요 그래서 977년에 만든 거로써 항제만수무강을 추구한다는 항제만세원이라는 이름에서 새겨되는데 여기에서 항제라는 말이 쓰죠 고려항제를 그래서 문헌에 오는 항제가 이런 비문에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고려사나 고려사 절요 같은 경우는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항제만을 의도적으로 쓰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내용 이제 훈요십조 관련된 내용은 좀 쉬었다가 이제 관련된 내용을 강독하겠습니다